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번 시간에는 HLB 엘레바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HLB 옛날 홈페이지를 발견했습니다 그거 두 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레바 테레피틱스에 들어오면 여기에 엘리베이링이라는 말이 적혀있죠 알고 보니까 엘레바는 엘리베이터라는 뜻을 가진 스페인어라고 합니다 우리가 엘리베이터는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또 다른 뜻으로는 이볼브라는 뜻, 엑셀런트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훌륭하고 탁월하다는 뜻이죠 이런 좋은 뜻 3개가 어우러져 있는 게 바로 엘레바라는 뜻입니다 스페인어라고 하는데 이런 좋은 뜻들이 복합되어 있는 게 바로 엘레바입니다 그리고 제가 HLB 그룹의 옛날 홈페이지를 찾았습니다 지금은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저는 2019년부터 HLB를 집중적으로 봤으니까 그 전부터 알고 계셨던 분들은 이 홈페이지가 친숙할 수 있겠지만 저는 처음 봤습니다 여기 내려가서 보면 마지막으로 기사를 업로드한 게 2018년 10월 23일이니까 그 이후부터는 이거를 좀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과거의 흔적들을 볼 수 있는데 HLB 바이오 그룹이라 적혀있죠 그룹 소개를 먼저 눌러보면 우리가 누군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LSKB 지금은 엘레바로 이름을 바꿨죠 LSKB도 있는 걸 볼 수 있고 HLB LS 이것은 우리가 태양광 할 때 숨겨져 있었던 회사라고 한번 영상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이프 리버도 있습니다 이것도 이름을 바꿨죠 HLB 셀이었나요 그리고 신화도 있고 자 그리고 여기 밑에는 CRO도 있고 LSKI 이거는 인베스트먼트입니다 이런 식으로 HLB 그룹에 대해서 전체적인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데요 자 이 그룹대로 위에 이렇게 각각 링크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것은 HLB죠 그래서 첫 번째 거 클릭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HLB로 들어오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LSKB를 클릭하면은 우리가 아까 봤었던 엘레바 테라피틱스로 바뀌어서 들어가게 됩니다 사명을 바꿨기 때문에 엘레바 테라피틱스가 뜨고요 과거 이름은 LSKB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HLB LS도 클릭을 하면은 요렇게 HLB LS가 뜨게 되는데 LS는 라이프 사이언스의 줄임말입니다 여기 사업 소개를 보면은 에너지 사업에 우리가 태양광을 봤었습니다 여기 태양광 발전 태양열 이렇게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LS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라이프리버 라이프리버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클릭하면은 HLB 셀이로 이름 바꿨죠 이번에 그래서 셀로 이렇게 적혀있는 걸 볼 수 있고 요렇게 지금은 부각이 되고 있지 않지만은 요런 것들도 홈페이지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화도 있고 신화 어드밴스도 요렇게 회사 홈페이지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진도 있고 요것은 홈페이지가 관리가 그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HLB 그룹에 대해서 이렇게 모형도랑 여러가지 링크도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HLB 관련된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생각해도 지금 10개가 넘는 것 같은데 코스닥 상장사만 해도 굉장히 많죠 HLB 생명과학 HLB 파워 HLB 제약 넥스트 사이언스 그 외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뮤노믹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도 있고 단디바이오도 있고 비상장 회사들이랑 다 합치면은 회사가 10개에는 좋게 넘어갈 겁니다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이제 내려가서 보면은 HLB 그룹의 조직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봤었던 뭐 LSKB HLB LLS 신화 라이프리버 LSKI 그리고 LSKG 이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LSK 글로벌이라고 해서 CRO 회사인데 여기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라고 이렇게 적어둔 것도 볼 수가 있겠고요 각각 맡은 역할에 따라서 이렇게 적어둔 걸 볼 수 있는데 자 LSKI는 이게 인베스트먼트잖아요 벤처 캐피털 이런 쪽을 맡고 있고 신화는 마케팅을 맡고 있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 디벨로먼트는 LSKB랑 HLB LS 이렇게 되어 있고 라이프리버랑 LSK 글로벌은 임상 개발 그리고 신약 승인에 대한 업무들 이런 것들이 적혀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로 올라가서 파이프라인을 보면은 역시 리버세라닙에 대한 것이랑 여러가지 적어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해파스템 요즘에 좀 잊혀졌죠 우리가 프로메세라 바이오사이언스 우리가 이제 잊혀졌는데 이것도 있는 상태 뭐 메디컬 디바이스도 있고요 뭐 여러가지 있습니다 이제 가장 큰게 리버세라닙이죠 역시 적응증 굉장히 많은 데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고 지금 가장 많이 진행된게 위안 3차 단독으로 엔드 신청 직전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여러가지 이제 설명들이 있는데 요런것도 읽어보면은 또 좋을 것 같고 자 미디어를 보면은 이게 마지막으로 올라온게 2018년 10월 23일입니다 그 뒤로는 올라오고 있지가 않은데 지금 HLB에서 공지가 대부분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HLB 바이오 그룹은 이거 전체 합쳐져 있는 홈페이지였던 것 같은데 자 요것은 이제 더이상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지사항도 마찬가지로 2018년 12월을 마감으로 해가지고 더이상 이제 올라오고 있지 않구요 우리가 HLB 공지사항을 보려면은 여기로 가야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공지사항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최근까지도 계속 쓰고 있고 저게 메인입니다 자 그룹소개를 보면은 이제 비전이라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뭐 간단하게 월드와이드하게 뭐 하겠다 이렇게 적혀있구요 리더십도 클릭을 해보면은 이사회의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적어줬고 있습니다 진양곤 이렇게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드바이저에 대한 것도 이렇게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거는 다 한글로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왜 영어로 해놨나요 자 그래서 HLB 바이오 그룹에 대한 홈페이지를 보면서 느끼는 점은 바이오 사업에 관련한 자원이 굉장히 많은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죠 왜냐하면 회사가 많고 그 회사가 각각 하는 사업 영역들이 따로따로 있으니까 그런 것들 보면은 뭐 신약 개발 의료기기도 아까 있었죠 메디클 디바이스 그 다음에 뭐 마케팅 임상 연구 유통 채널 뭐 바이오 전문 투자 회사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글로벌 신약 개발과 관련한 여러가지 네트워크 전문 인력들이 포진해 있다라는 것을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사실 메디클 디바이스는 뭔가 파이프라인에 가면은 이렇게 의료기기도 있거든요 요거는 HLB LS에서 하는 건데요 뭐 출혈이 있을 때 장기의 조직이나 혈관에 이 출혈 부위에다가 요거를 분사하면은 즉각적인 지혈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혈하는데 쓰는 디바이스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셀세라피 보면은 세포치료제로 우리가 지금 잊혀져 있죠 바이오 인공관도 있었습니다 이 사업도 지금은 부각이 되고 있지 않은데 또 이제 소식이 나올 때쯤에 우리가 한 번 더 다뤄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헤파스템도 있죠 요 헤파스템도 우리가 또 잊혀지고 있는데 요것도 또 뉴스기사나 뭐 새롭게 부각이 되면은 또 다뤄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니뭐니 해도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요 타겟티드 세라피 표적 항암제죠 리보세라닙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상태인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NDL을 신청하는 거죠 NDL을 신청하고 시판허가를 받는 게 HLB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주님들은 이거 외에는 다른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죠 일단 이게 해결이 돼야지 뭐 다른 것들도 있거든요 뭐 BTK 뭐 여러가지 이런 것들도 눈에 들어오는 거지 요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엘레바의 뜻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HLB의 옛날 홈페이지에 대해서 또 한번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구독자님들도 엘레바의 뜻처럼 엑셀런트하고 이볼빙하고 엘리베이팅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